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익과 비용입니다. 교재는 158쪽입니다. 교재 158쪽 수익과 비용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이다. 수익은 벌어들인 돈이죠. 비용은 지출한 돈. 수익의 의미이고 1번을 한번 보세요. 수익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기록의 시기죠. 인식이라는 것은 기록의 시기다. 즉 1번을 말합니다. 오른쪽 키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겁니다. 수익이란 자산의 유입 즉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하죠. 그 수익인식 요건 나옵니다. 가득요건과 측정요건 그리고 아래 인식단계 5단계 있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수익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건네 줘야 되겠죠. 의무. 그 의무가 만약에 장기간이다. 그러면 그 측으로 구분해서 매년 나누어서 인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은 5단계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오죠. 그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162쪽 가봅니다. 포인트 2번을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죠. 이 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수익의 실현식이다. 그죠. 아래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죠. 운송 중인 상품이다. 선적지 인도 기준 하는 것은 우리 선적항에서 팔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목적지 하는 것은 도착지를 말합니다. 상품권은 회수한 시점 반품권을 부유했다. 그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판매 시점에 인식하지만 예측이 어렵다. 그러면 그 반품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인도 결제 판매 조건이다.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나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채할 때 인식한다. 완납인도 예약 판매죠. 대금이 완납되고 재활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인도 청구 판매다.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수익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죠. 판매 후에 재매입 약정을 했다면 판매를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광고 수수료 이런 것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제작 수수료 이런 것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공연 입장료 같은 것은 공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다음 포인트 3번 수익에 감과 삼각비를 대응시키는 방법을 했습니다. 아래 그 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직접 대응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대표라고 그랬죠.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수수료 보증비. 그리고 기간 두 번이 있습니다. 감과 삼각비 무형자산 삼각비 보험료 등이고 그 외의 항목은 발생 즉시 인식한다. 우리가 즉시 인식이라는 말을 쓰죠. 다음 포인트 4번 법인세 차감 후 이익과 총포괄 이익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이 4번 부분은 우리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지만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죠. 뭐냐 하면은 우리 수익비용을 재무상대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자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보고식을 했을 때 이렇게 이건 보고식이다. 그죠. 그럼 이제 수익이 적겠죠. 그죠. 수익 얼마? 100원. 비용이 60원이다. 그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단기순위기죠. 이익인데 금년에 발생한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타포괄 이익이 있죠. 기타포괄 이익이 있으면 다 하고 기타포괄 손실 손실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더하고 뺀다. 그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총포괄 이익이라고 합니다. 총포괄 이익이다. 그죠. 더하고 빼니까 50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죠. 이거.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단기순위가 얼마냐 총포괄이 얼마냐 물어보죠. 그죠. 두 가지. 이 경우에 기타포괄 이익과 손실이 들어간 항목과 이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결국 이것도 우리가 이익이 들어간 건 뭐라고 그러죠. 단기순위기라 합니다. 단기수익과 단기비용을 묶어서 단기순위기라 하고 이걸 기타포괄손위기라 하죠. 여기 들어간 뭐죠. 해기파제 아시죠. 해기파제 외에는 모두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총액이 만회이다. 그죠. 수익이 만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만회이다. 이겁니다. 우리 교재에 만원이고 이해지지 마. 그냥 갈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문제 얼마 얼마 빼고 나면 얼마 그죠. 또 이거 얼마 얼마 빼고 나면 더하고 빼고 얼마 많이 하면 되죠. 그죠. 그 매출이익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에 만원 들어가겠고 다음에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500원 들어가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제외 감가상가비 비용이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천원 들어가고 그 다음 기타수익 1,500원 여기에 1,500원 해외사업 환산이익 하면 기타포괄이익이죠. 그죠. 여기 500원 미수금 부채니가 안 들어가죠. 제외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법인세가 3% 그랬습니다.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입장하는 거 아시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수익할 기간은 11,500원 되겠네요. 그죠. 더하면 11,500원이고 비용할 기간은 1,500원이죠. 이익은 얼마죠. 이익은 이게 지금 많은 데죠. 만원인데 이 만원에서 세금을 떼어내잖아요. 이 만원인데 여기에서 세금 30%를 차감하고 나면 3,000원 빼고 나면 얼마가 나올까요? 7,000원 되겠네요. 7,000원이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이 500원 수익에도 30% 빼고 나면 150원이잖아요. 여기도 30% 하면 그렇죠. 150원 빼고 나면 350원이죠. 세금 30% 이건 없다. 더해야 되니까 7,350원. 그 문제에서 단기순위금 7,000원. 그렇죠. 그리고 총포괄이금 얼마 1,350원이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이 순서 정도는 아셔야 되죠. 이 순서 수익과 비용 기타포괄 들어가는 게 해익이 파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익과 비용에서 이 수익비용 우리가 이 비용 특히 비용이 있죠. 이걸 표시하나봐야 두 가지 있다. 기능별 분류법과 성격별 분류법 그렇죠. 기능별과 성격별 성격별 기능별 기능별 다른 말로 매출원가 분류법 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제 오른쪽 포인트 5번 한번 보세요. 고객으로부터 15만원 수금하고 7만원 영업비를 지출하여 8만원 현금기준 이익을 보고했다. 발생기준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아셔야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또는 발생기준에서 현금기준 수정한 전환하는 문제 이어 보시면 15만원을 수금하고 영업비 지출함으로써 8만원의 현금기준 이익을 보고했다. 아래 자료에 의했을 때 발생기준 이익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자료를 볼게요. 보세요. 선수 수익이다. 부채 잖아요. 부채 천연이 4천연되었으니까 부채 3천연되었으니까 3천연되었으니까 마이너스 매출 재권은 자산이 만원에 지진되었다가 자산이 감소되었죠.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부채 부채 감소되었으니까 보라스 선거 비용 자산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했습니다. 그러면 박스 속을 볼게요. 마이너스 6천원과 플러스 2천 5백원 상계하니까 마이너스 3천 5백원 나왔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8만원 내서 3천 5백원 빼고 나니까 7만 6천 5백원 이다. 7만 6천 이 바로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또 뒤에 가면 발생 기준에서 현금 기준 이게 뭐죠 현금 흐름 표 이거 똑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자 그랬습니다. 여기 현금 흐름 표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한번 보세요. 166쪽에 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죠. 자산 정가 플러스 자산 감소 는 마이너스 그죠. 부재 정가는 플러스 부재 감소 는 마이너스 수익 은 플러스 비용 은 마이너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6번 6번에 보면 바로 뭐죠 공사 이익 구하는 겁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누적이 되어 있다. 1년도 우리가 이익을 구해보겠습니다. 도급금액은 만원입니다. 그러면 공사 1년도 만원에서 예상 공사비가 8천원이니까 빼고나면 2천원이죠. 2천원 곱하기 총공사 이분의 실제 그죠. 총공사 이분은 8천원 분의 2천원이다. 그렇죠. 500원 넘어간데 이게 1년도 공사 이익입니다. 다음에 2년도 공사 이익 보세요. 만원에서 7천5백원을 빼고나면 2천5백원 이죠. 곱하기 총공사비 7천5백원 분의 4천5백원 이다. 여기 7천5백원 분의 4천5백원 1천5백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누적되었으니까 500원 빼고나니까 얼마 천원이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이게 2년도 묻고 있으니까 천원이 답이죠. 조심할게 하나 있습니다. 공사 이익은 얼마인가 물을 수도 있고 공사 수익 전부 공사 이익이 나왔는데 중간에 한 번 딱 나왔죠. 공사 수익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공사 수익 불었을 때는 이 금액이 달라지죠. 이게 지금 공사 이익이잖아. 그렇죠. 공사 이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말하면 공사 수익 얼마 만원 이죠. 여기 만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공사 수익 이익이 아니고 공사 수익 이니까 아시겠죠. 다음 168쪽 키에 보시면 공사 이익 구하는 식이 나오고 아래 보시면 총공사 범위가 나오죠. 총공사 범위가 쭉 이뤄보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토지의 지도원가 우리가 공사비라 하는 것은 건물 공사할 때 더간 돈이기 때문에 토지 값은 제외하게 됩니다. 토지 또 자본화 대상 금융 이자를 말합니다. 금융비용 이주대회와 관련한 이자 나오죠. 수주비는 제외한다. 네 가지네. 결국은 우리가 크게 고문한 세 가지다. 토지하고 이자죠. 이자. 보시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이자를 말합니다. 이주대회와 관련한 이자비용 해체 이자하고 또 하나 마지막은 수주비는 진행률 계산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진행률이 뭐죠. 총공사 4위분의 실제공사비 진행률 하신 거죠. 그죠. 거기에선 제외한다. 다음 169쪽의 확인체크 문제인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은 이 문제는 우리가 1번 문제는 많이 봐왔던 겁니다. 원가 얼마짜리 그 문제 보시면 현금 판매가격이 300만원 이고 원가는 150만원 입니다. 그렇죠. 이건 몇 번 봤죠. 그죠. 원가 150만원 짜리고 이건 현금 받고 팔면 300만원 에 팔 수 있고 장기 할부로 팔게 되면 장기 30개월 할부로 팔게 되면 할부금은 11만원 이니까 30개월 그러니까 330만원 되겠죠. 이거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원가 150만원 짜리 현금 받고 팔면 300만원 이고 30개월 장기 잖아. 장기 30개월 그러니까 할부로 팔면 330만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부로 팔았을 때 이익 얼마냐 이거죠. 아시겠죠. 이걸 팔았다고 보면 150만원 이고 180만원 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죠. 장기가 나왔습니다. 장기 할부는 현재 가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파는 걸로 간주한다. 이걸 금액을 무시하고 이렇게 본다. 이거죠. 현재 가치요. 이거 얼마 150만원 이죠. 답 답이 150만원 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이걸 이익이고 이건 뭐다 그렇죠. 이자 이자로 인식하는 이자는 무슨 법 유효이자율 법 2번 2번은 직접 대응 불어석니다. 바로 2번이겠네요. 그죠. 매출원가가 되겠고 3번 자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3번 한번 읽어보세요. 공사진행기준에 따른 1차 연도에 공사수익은 얼마냐 묻습니다. 아 공사수익이다. 그죠. 공사수익이라는 것은 총수익금액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총공사비 공사계약금액 5만원이고 공사비가 3만원 들어가니까 이익을 물었다면 2만원이잖아요. 2만원 곱하기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는 뭘 묻습니까 공사수익을 물으니까 바로 얼마 곱하기 그렇죠. 5만원 곱하기 해야 되죠. 총공사의 분이 실제 이렇게 아시겠죠. 총공사비가 얼마죠. 3만원이고 실제 공사비가 얼마 예. 만원천원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답이 얼마 2분이니까 2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죠. 정답. 그죠. 답이 2만5천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만약 공사이익을 물었다면 이 문제에서 공사이익을 물었다면 얼마 그렇죠. 2만원 곱하기 3만원분에 1만5천원 해야 되죠. 그죠. 결국에는 만원 되겠죠. 이건 공사이익 이건 뭐 공사수익 구분할 수 있겠죠. 4번 수익이 틀린 거 예. 바로 4번이니까 장기알분한 대금을 위해서 매수한 날이 아니고 그죠. 현재가치로 나타낸다. 다음 5번 보세요.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공사결과를 신뢰세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 진행기준을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중에서 진행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진행률 계산에 인연을 미치지 않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수주비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거 보시면 이자 그죠. 토지 이자 수주비 제외하니까 3번 하자 보수비는 포함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토지 지도원가 이자와 수주비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이것도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종합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89쪽 입니다. 289쪽 한번 보세요. 예. 그 289쪽 보시면 수익과 비용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 수익과 비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보면 29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본이 좀 이래 기본정리를 하시고 나서는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요. 한번 풀어보시고 가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알겠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실력이 항상 됩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에 잘못된 이건 우리가 워낙 많이 해왔던 4번 지분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고 했죠. 우리 수익이 뭐죠. 자본이 자본이 증가되는 현상인데 지분참여를 하는 것은 말하마 주주 주주가 지분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주가 출자했다 이거입니다. 주주가 출자한 것은 자본은 증가하지만 이익이 벌어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아니다 이거입니다. 누가 우리 회사에 자기도 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도 참여하겠답니다. 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사 자본이 증가되죠. 그렇지만 그건 벌어든 돈이 아니지요. 그 사람이 가져온 몫이지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지분참여자의 출연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비용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을 바꾸면 주주한테 배당한 것은 자본은 감소하지만 비용은 아니죠. 비용 치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음 2번 문제도 읽어보시고 3번 3번은 손실이 발생하면 적신식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먼저 보겠습니다. 4번 공사에 구하는 문제네요. 그죠. 4번은 공사에 구하는 4번은 공사에 구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1년도와 2년도 공사에 구하는 조심할 게 뭡니까 누적이 되어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봐야 되죠. 박스를 보세요. 실제로 발생한 당위공사 공사에 누적이 안 되어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누적을 고쳐야 되죠. 누적으로 고아리 보면 청구액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공사 예산금액이 얼마 2700원이죠. 여기가 2700원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1년도에 공사에 구해봅니다. 문제 보니까 계약금액이 3000원이잖아요. 이익준심을 빼니까 300원 곱하기 총분의 실제 27분의 9 100원 나오니 X2년도에 마찬가지 거기 보시면 계약금액이 3000원 빼니까 300원 이죠. 300원 곱하기 이거 보니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똑같다. 그러면 300원이 이익인데 전년도 100원 빼고 나니까 얼마 200원 답이죠. 정답 아시겠죠. 2년도 물었으니까 정답 200원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보세요. 간평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뭡니까 묻는 말 아시죠 묻는 말 꼭 보셔야 되고 시험이 가까울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아셨죠 우리가 시험 날짜가 가까워 옵니다. 그죠 시험에 임박할수록 어려운 문제 풀어보실래요 내 능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걸 가지고 문제 그 수준에서 문제를 풀고 그걸 안 틀려야만 시험에 합격하는 거지 시험에 임박하는데 지금 밖으로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죠 그것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 회계원리는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학원 스케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오셔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한다고 해서 회계원리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쌓아왔잖아 그죠 기본 과정도 거쳐왔고 그리고 이제 또 심화 과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말하면 요약 그죠 요약 강의도 해드렸고 또 기초문제 강의도 해드렸죠 그죠 계속 반복되어 왔잖아요 그죠 물론 문제는 다릅니다 다음 때 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에 임박이 옵니다 그러면 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공사 대급 딱 보니까 아 이건 누가 안되어 있습니까 누적이 안되어 있네 그걸 아셔야 되죠 아 실제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가 나왔으면 누적을 고쳐야 된다 그죠 요 그대로 한번 고쳐 볼까요 예 보세요 요 문제를 우리가 지금 5번 문제를 요걸 이렇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누적하면은 실제 발생원가가 800만원이네요 그죠 일단은 1년에 출신 이거는 1년 돈이니까 누적이 없답니다 그죠 공사 계약금이 3천만원이다 3천만원이고 추가 발생 예산금이 2,300만원이다 그러면 총 공사도 얼마 3천만원 이겠네요 그죠 자 지금 문제는 뭘 묻습니까 공사 이익이나 손실 물어서 손익이라 했으니까 이익이나 손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3천만원과 딱 보면 뭐죠 마이너스 100만원이네 이거는 뭐죠 적시인식 정답 답이죠 1번 답 아셨죠 다음 6번 문제 예약판매의 경우에는 예약시 판매관련한 번호성 대원이 해결되게 됩니다 예약시 수행이 산다 그죠 예약판매는 뭐죠 진행기준입니다 그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매출했을 때 팔았을 때죠 틀렸습니다 시용판매는 그죠 메이버에서 표시했을 때고 장기건설공사 그죠 건설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하룰판매는 장당이 구분할 수 인도기준에 의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특례에 의해서 해수기업이 도래한 날에 실현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7번 문제 어 마찬가지 그죠 이거는 현금기준과 발생기준이죠 그죠 예 7번은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문제다 그렇죠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그죠 현금기준에 의한 이익은 120만원이고 발생기준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서 예 매출채권이라는 차산 차산이 값 연도를 보셔야 됩니다 날짜 감소됐죠 그죠 10만원 감소됐다 마이너스 10만원 선거비용 차산입니다 증가됐죠 3만원 증가 선수금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마이너스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뭐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14만원 플러스 8만원 마이너스 6만원 120만원 조금만 되죠 114만원 정답 아셨죠 다음에 8번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8번 9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번은 우리가 진행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거 보면 가측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하고 보기 한 말에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포함되겠습니다 11번 광고 선전비나 검요 등과 같은 원가는 발생하는 기간에 전액 비용을 인식한다 이론적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랬죠 미래 광고비 같은 것은 우리가 즉시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직접 대응이 있잖아 그죠 직접 인과관계 있는 것 하고 그 다음 기간병원 있죠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간병원 간과 상하병원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이런 거 아닌 것은 뭐죠 즉시 인식 비용으로 바로 기록한다 이 말 이런 거 아닌 게 바로 이거잖아 그죠 미래 효익이 확실히 존재할지 불분명하여 자선생활 인정하기 어렵다 맞죠 이들 원가로 인하여 기간별 효익의 크기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맞습니다 여러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우는 하더라도 효익이 없다 맞죠 그죠 여러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우는 하더라도 효익이 없다 맞죠 그죠 여러 기간에 걸쳐 원가를 배우는 하더라도 논리적 배우기자를 찾기도 어렵다 비용으로 즉시 인식할 때 법인세 절감액이 원가 배우는 시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직접 대응의 어떤 원인도 알 수가 없고 기간별원의 어떤 이유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인식하는 거지 또 기간별원해야 효익을 분배도 하기가 힘들고 그 논리적 근거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12번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죠 4번입니다 그죠 13번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다 답이 바로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에어컨을 팔았는데 원가 100만원짜리입니다 원가는 100만원이고 그죠 현금 판매가격은 180만원이고 그리고 이걸 할부로 팔게 되면 24개월 할부죠 그죠 24개월 할부는 얼마씩 1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이익 얼마냐 못섭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거 죄송합니다 할부는 현재 가치니까 이 금액을 무시하고 요래 파는 걸 본다 그러면 이익 얼마 80만원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자 이거는 이자 이자 알았죠 80만원이 정답이다 예 결산 15번입니다 이익이 5만원 있었는데 이익이 잘못됐다 그죠 수정 후 정확한 이익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선수 수익을 과수했다 부채를 적게 했다면 자 생각해보세요 부채를 적게 했으면 부채는 빼야되죠 빼는 걸 적게 뺏으면 더 빼야되죠 그죠 마이너스 미적비용 부채를 과대했다는 것은 뺄 걸 많이 뺏으니까 더해야 되죠 그냥 항상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선급비용은 저산 더해야 되죠 더해야 되는데 과대 많이 더했다 그럼 빼야되겠네 자산을 적게 했으니까 더해야 되죠 그죠 끝 5만원에서 빼고 더하고 빼고 되면 5만 2천원 되겠습니다 그죠 16번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발생주의입니다 그죠 발생주의와 관계는 다 기억해버리세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17번 18번 19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퇴직급여죠 퇴직급여 부채가 700만원이고 단기 원가 250만원입니다 예 이때 할인율 10% 했을 때 손익계산서 인식할 비용은 단기에도 250만원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나갈 급여 700만원에 할인율 10% 70만원 그게 바로 이자 그죠 따라서 250만원 70만원이니까 320만원을 포함해야 됩니다 3번 정답 20번 상품권입니다 그죠 100만원짜리를 우리가 할인해서 90만원을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부에 들어오고 돈은 현금 들어오겠죠 그죠 현금 95만원 할인료 할인권 상품 선수금이니까 장부에 적을 때는 선수금에다가 할인권 빼고 5만원 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우리 건설공사할 때 공사대금 청구액은 제외되죠 해수액도 제외되고 공사대금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럼 22번 2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22번 23번 똑같은 문제인데 22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22번 그러면 지금 1년도와 2년도의 공사의 무섭니다 그죠 1년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계약금이 120만원이죠 120만원에다가 그거보면 추가하고 더하니까 80만원이니까 63만원에 80만원이잖아요 그죠 40만원 이기죠 왜 40만원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죠 곱하기 총 공사의 분에 총 80만원 분에 16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얼마 8만원이죠 2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2년도 보니까 120만원에 공사에 구합니다 30만원이죠 30만원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총 공사비가 90만원 분에 45만원이다 그죠 2분이잖아요 그죠 15만원이고 여기에서 이거 빼니까 전년도 빼야 되니까 얼마 7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8만원입니다 8만원과 7만원입니다 그죠 네 다음 24번 문제 24번과 25번 똑같은 문제죠 그죠 24번과 25번 똑같은 문제인데 24번 한번 보세요 원가 735,000원짜리를 105만원에 팔았답니다 105만원이죠 그런데 이 105만원 돈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15만원 받았고 받았고 나머지는 30만원씩 3번 30만원씩 3회 이거 현재가 현가계수 그죠 그거 나와있잖아요 그죠 3년에 연금 현가 2.4869 2.4869 이것도 아마 답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 이익을 묻는 말 이익을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뭐냐면 326하고 342하고 합니까 745 정도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팔은 거잖아요 그죠 89만 5천원에 그럼 이익이 얼마냐 16만 1천원에 나오면 1번이 다입니다 이익을 물어 쓰니까 원가와 매가가 됩니다 여기 매가잖아요 그죠 판매가 다음 26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비용을 분류하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존하고 있던 게 뭐죠 성격별 분류가 있고 여기 이제 묶은 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쉽게 기능별 분류를 하는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매출원가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두 가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두 가지 있다 1번 맞죠 그죠 2번 성격별은 매입에 종업은 월급여 간과 상급여 등등이고 기능별은 매출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매출원가와 물류비 관리비 등등 성격별을 의할 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다고 하면 매출원가 나오면 무슨 분류죠 기능별 아시겠죠 그죠 여기 매출원가 분류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잘못됐네요 그죠 기능별일 때는 반드시 매출원가를 분류하여 표시한다 그랬고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아직 우리 세상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현금해수기주의인데 이런 문제를 보시면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2년도에 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매출 실행된 이익 1년도에 할부로 팔은 게 120만원이고 2년도에 150만원 팔았다 그죠 그런데 현금해수가 됐잖아요 그죠 2년도에 해수된 것을 보세요 2년도에 해수된 것은 두 건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50만원 돈 들어왔고 얼마 들어왔죠 60만원 들어왔죠 50만원 이건 언제 팔은 겁니까 50만원은 1년도 매출이잖아요 1년도 이익 몇 프로 30%죠 60만원은 2년도에 팔았잖아요 그죠 이익이 40%였잖아요 그럼 이거는 15만원이고 얼마 24만원이죠 그죠 얼마 39만원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용력 판매와 용력의 제공 자산 해상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할부 판매의 경우에 공정가치는 명목과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과의 차익은 현금해수견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라 이형과 효육의 대원의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판매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 소유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화의 판매를 인한 수익으로 인식한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물건을 팔았다는 것은 내가 상대편에게 팔았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어떤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모든 말하면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가는 것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통제를 할 수 있다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판매로 보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판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3번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인과관계는 뭡니까 바로 직접 대응이잖아요 매출원가 또는 판매수수료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상이 있다면 우리가 수입비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수입비용의 핵심이 뭡니까 수익의 인식시점이죠 하루판매 라든가 시용판매 라든가 그죠 우리가 하루판매 미착상품 시용판매 위탁판매 이런 판매시점 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공사 입구하는 것 핵심이죠 그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 그게 포인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